서버워드부터 갑니다 격추수가 애매한 애들이 몇 명 안 남았어요 리디 레이 어 레이가 에이스가 되는건가 아스카 사이카까지 자 겨감 재받고 자금 돈받아봐 스킬 레이 에이스 봉스가 없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오호 역시 에티필드 장인 안해줘 왜 왜 에이스 안해주냐고 집중력 여기다 달아줘야죠 야 에스피 회복 얼마짜리길래 그래? 곰타고 갈아태워야죠 에반테인으로 자 스킬 야 일단 170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신즈군 3이 끝이던가 3이 끝인걸로 알고있네 이제 170 됐죠? 지금 기준... 최고다 점심까지 걸어주고 오케이 3이 최고래요 그럼 이런... 이런 얼마로 시작하더라 아 야 3... 3달았는데 10밖에 안된다고? 신지꾼은 이게 끝인가 절약까지 달아주고 절약 얼마 안되니까 사이즈 보정 양전자포 이런것들이 다 사이즈 보정있고 오로공격도 없잖아 태커요? 태커까지 달라면 돈이 없어요 기량은 얼마야 히트웨이까지 달아줘야되겠네요 아까 히트웨이 하나 달아야될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지? 계속 히트웨이가 없어갖고 짜증이 났던 캐릭터가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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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춘아 기량을 좀 더 올려주겠어요 야 그래도 암으로는 300인데 미친거 아니야 이거? 너에게 모든걸 걸겠어 너에게 모든걸 걸겠어 우리 초호기 뭐야 다 못올려? 아우 필중 걸고 잡으면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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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싫어요 그냥 싫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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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긴 한데 성능은 좋다는걸 저도 아는데 분명히 성능은 좋은데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젤란 쟤들끼리 좀 뭔가 얘기하겠죠? 뭐라고? 갑자기 총구청이 왜 암살당해? 다들 그렇게 말하죠. 서해 가서 얘기합시다. 얘들은 알아서 쟤들끼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지금? 쟤들끼리 무너지는 느낌인데? 쟤들끼리 무너지는 느낌이네. 이제 아군과 게이트를 쓰죠. 대우제 등대라고 말할 수 있다고? 겨우 겨우 중간전형? 근데... 근데... 거기야 그거 아니야? 아 깨어난 거예요 이제? 너무 시크한데? 유리야? 미사키야 유리야야? 너희들 왜 본명을 부르는 사이이니? 얘네 둘은 그래도 사이가 좋은가봐요. 있다고? 말nom 신기한 소녀 타입? 음하 음 하하 하하하하 1만점 상점이 포로 어떻게 안 돼? 하하하하 음... 아 지금 여기서 모르죠 장례식 같은데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하하하하 기회로 봤대요? 설마 야 몇 벽이로 만드는 물이지 않냐? 그 정도로 막 나가는 거야? 어두운 빛을 넘어서 그 정도로 막 나가는 애들? 저 밑에 있는 초록색 점들도 다 전함이 난 거잖아요 지금 네 아 멜다가 멜다가 그 디츠 제독의 딸이었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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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우 순율주의 음? 음... 아 이제 알려주는 거야? 흐흐흐 음... 야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야 니들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야 니들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음... 노래는 또 왜... 힘이 넘치는 노래일까요? 아 잘 해봅시다 으흠 자 어 아 나쁘고 있군 괜찮아 우리 하얀 악마만 있으면 뭐 애들 애들 즐거워하고 있어요 확보하는거 저 기함? 기함만 부수면 돼? 근데 숙련도 조건은 막 전멸 아니야? 숙련도 조건은 또 막 몰살이나 거봐요 오토닌에 다른 적을 전멸시키고 이거 숙련도 악마라니까 요란 보통 뭐 계속 그런 패턴이더라고 왜? 계속 같은 패턴이길래 1.4는 1.4죠 어택당이라 그렇지 자 어떻게 갈까? 집중 안그러도 0%인데 사실 안그러도 0%긴 한데 빔샤벨 핑판델 어디 어디 무기는 없는건가 그들하고 전력차는 압도적이다 그들하고 전력차는 압도적이다 해낼 수 밖에 없다 좋아 선봉장은 너다 배경보소 하하하하 와 배경 쩐다 야 저런데서 뛰돌고 있는거야 지금? 왜이렇게 자 하늘 악마는 스케일이 다르네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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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크 프레임 터지고 멀드 액션 들어가죠 올레인지 어택 키파네 두 번 달려갈까요? 야금야금 간다 가득 이노베이터 뭐하니? 어서 이분께 SP를 드리지 않고 자 갑니다 야금야금 가자 자 빔판단 한 번 더 미쳐 날뛰고 있어요 우리 암울어쿠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오 이완? 오 너 좀 크다? 그럴봐야 빔판 내리지 기량 310은 거칠해가 아니야 회원의 브리스까지 써줍시다 애들 뭐 천천히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게요 진짜 와 이다드 이제 쉬웠나 전에 네오지옹? 와 그때 고생한거 생각하면 우습게 봤다가 이름 보고 우습게 봤다가 네오지옹한테 가면 개 털릴 뻔한 적이 있었죠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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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네 가속 없을텐데 가속 없을텐데 자 천한장 버스 때로 놔두고요 할 수 있겠지? 너도 이 천장 뛰어든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건가? 거의 뭐 신화적인 존재죠 아무로는 이제 거의 신화에 가깝지 않나? 아무로 정도면? 건들 수 없어 아직 안 끝났거든? 그 건담의 치카라 아직 안 끝났거든? 아이타님 어서오세요 돌격 걸려있지 지금 돌격 걸렸어야 되는데 이제 안 걸려있어 멀티액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자 그어버려 마침내 멜티앤 이 중간장 이 중간장 이 중간장 일단 이래가지고 어떻게 형태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멜다가 도와주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보며 여기를 타파할 거는 멜다 밖에 없을거 같은데 그동안 이제 몇몇 분들이 몇몇 그 역할을 갖는 아들이 일부로 예 지구인을 갖다가 바꿔 잘못 얘기한 걸 보고 그런 오해를 풀면서 러브앤피스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함대들은 격수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가밀라 쓸 죄가 없다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애들이잖아 이게 얼마나 두꺼운 포장지란 말인가 전쟁은 참혹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리 기억하지 않아요 얘들만 영웅 되는 거지 뭔가 슬픈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여긴 어떻게 하지? 얘는 어떻게 하지? 그냥 있으면 되겠죠? 5턴? 턴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안 돼 거기는 안 돼! 오 쟤들 또 저기 노리는 거 봐라 지사한 것들 저 놈은 이제 마를텐데 EN이 마를텐데 프란스 안물 그어버리고 어? 비행기들이 사전글이 왜 되게 짧아 야 그거까지 슬피를 했어? 비비샤블러도 죽을 것 같구만 만족천이나 날잖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니 얘네는 벌써 포인트가 8인데? 한번에 2씩 올라가다 보니까요 고급 한번 들어가야 되겠네요 중력자 그건 없으니까 마크로스 거기에 뭐 합치는 거는 최고지 걔들은 피하기 시작했어 아 EN이 딸리는구나 우리 악마님은 그러다 멈출 생각도 없어요 어차피 4턴 내면 총알 다 차는데 뭐 도라에몽 주머니를 옆구리에 차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으시죠? 어? 알아서 놔두면 다 부수겠는데? 우리는 그냥 뭐 전안만 때리면 되겠는데요? 우측이 약해 저 세대는 잡아줘야겠지? 너희들 때려봐야 뭐 야 빈마이플까지 꺼내는 거 보면 다 썼구나 다 썼어 가지고 있는 거 다 썼어 지금 다 쓸만하죠? 얼마나 많이 때렸는데 보자 EN이 아마 차진 않을거에요 얘가 맞죠? 직감 걸고 멀티액션 다른 점 두 대밖에 없어? 위치가 안 좋아요 하지만 아 기대가 없네? 화 피하고 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여런데서 포기하면 안되는데 조란 쓰고 산잔말동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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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월요망을 쓰고 있어 아 월요망을 쓰고 있어 사당운 안아줍시다 한 칼로 두 올라가야돼 자 여기서 하나 보내줍시다 자 여기서 하나 보내줍시다 자 여기서 하나 보내줍시다 신지쿤 신지쿤 170이 되야돼 우주에선 어떻게 싸울거니 신지쿤 다 좋은데 개틀린거만 안쌌으면 좋겠어 개틀린거만 안쌌으면 좋겠어 너무 기괴스럽긴 하네 숨맞으시지 않는 자 여기서 어떻게 할거냐 기력 상승은 어차피 안오네요 멀티 액션 피가 달아있는 애는 있나 700짜리가 하나 있군요 쟤는 조금 아쉽고 얘를 노리는게 현실성 있긴 한데 사랑은 걸려있지 않아 크리가 터진다고 봤을때 가능성 있을 수 있어 가수까지 걸어줍시다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철벽까지 걸고 가야되겠죠 혹여라도 괜히 갔다가 터지면 안되니까 크리티컬? 오케이 얘들 깜짝 놀라게 했는데 왜? 너희들 뒤로 갈거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때? 깜놀이지? 흐흐 예? 헛소리하기 시작하는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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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GN캐논! 발전! 야, 토르메퍼스 좋다! 마소토미오화군은 힘의 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희생에 의해 왕이라스의 지식들 왠지 그분인 것 같은데? 이 대단하다 뱀파이어를 신호하는 그분 같은데? 아닌가? 몇대가 오는가? 맞는거야? 피하는거야? 쟤도 돈당비 심하네 아직까지 남아있어? 내가? 저쪽은 악마님이 있을테니까 뒤로 가고 일단 가만히 있읍시다 수리도 되니까 새채나 쪽은 시작해볼까요? 멀티액션 스매시까지 저쪽은 못쓰겠고 소드로 한번 그어버립시다 어느 방어가 올까? 해보자 제 공격을 어차피 부질건데 뭐 멀티액션 들어왔죠? 호급 있잖아 우리에겐 그러면 날 멈출 수 있을거라 생각했니? 우리의 새채나는 멈추지 않아 사실 저쪽이 조금 반대쪽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죠 아 잘못 잡았어 비교대상이 워낙 적의 사기라 로텍션 아 기대가 오잖아 기대가 오잖아 이거는 부술 수가 없어 가능할까? 안될 것 같아요 만천이라 멀티액션 하나 날리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얘는 여기까지라는 걸로 왜냐면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철벽 가뭄 저쪽은 뭐 맡겨두면 될 것 같아요 각성까지 쓸 필요 있나? 여기는 뭐 비판넬로 갑시다 아 여기 재평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네오지온이 무능한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걔들 재수가 없었던거야 뭐 지크지온 지온인가요? 그때는 지온공국인가? 뭐지? 걔들 재수가 없었던거라니까 뭐 이런 거지같은거에 걸릴 줄 알았겠나 걔들 무슨 죄야 한 대 더? 오케이 네 전장을 지배중입니다 할 수 있지? 너도 일좀 하자 자 이제 잡몹들이 나서야 할 때 희망을 찾아간다는데? 그런거 없어 각성 얘는 데뷔적 왜이리 다져나 다 썼어 벌써? 분리하자 얼차 비스도 안하는거 이거 한 대는 터뜨릴 수 있겠지? 아 혼을 써버렸어요 그럼 두번 때리면 되지 뭐 재공구는 어차피 안될거지 재공구는 어차피 안될거지 생군 걸려있지? 오케이 노력까지? 레벨업 좀 하자 그래 우허머신도 있겠다 보급로는 있어요 아 아 나 녹색 육니콘이야 자 박종관님 어서오세요 제발 우헤헤 자 이제 하나 더 아 얘도 그건 없는데 얘들아 아직도 막같은걸 펼쳐놓긴 한다니까 얘들아 처음에는 좀 키우려고 했었는데 어쩌다보니 저리됐어 예 맞죠 맞네요 그럴거 같더니 유명하신 분이죠 메카자와였나 메카자와도 그 분이지 싶은데 그분 성함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너도 일좀 하자 이제 노력까지 받고 가자 요즘 나설일 별로 없었지? 그리고 연속이 omnipotent 침대가 없었지만 이리 많이 줘도 돼?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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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죽어보고 잘 날라다뇨 톤까지 걸어놨는데 설마 그래요 아직 그분들은 나설지도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은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거 아직 그분들은 나설지 않으면 안 돼 얘도 키우고 싶긴 한데 워낙 나설 자리가 없어 지금 오우 그래도 템 잘 나오네 야 같은 에티딘데 왜 니 각성 안 돼 에이스 폴로 쓰니 그게 설마 너만 쓰니 각성 걸어놨으니까요 얼마나 없애고 갈 생각이길래 그래 3천짜리가 하나 있네요 3천짜리 뭘 없애겠어 9천짜리 아 주인공도 키워야 되는데 키울 일이 없어 안 큰다는 느낌보다는 워낙 사기야들이 많아서 열혈은 부담없지 쓸 수 있어 2만이나 된다고? 일단 한번 쓰고 숫자의 차이 1만 대라니까 1만 대 네벨이 나지 않나 전망자의 차이가 적당하는 후 september 대들 Engine 추천 fier felt 그리고 얘들도 아직 아무것도 안했네 나 속 있나? 없죠 이정도는 잡아줄거고 아무도 포기한 사람이 없는거 같은데 왜 포기를 왜 죽겠지? 저쪽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경을 안써도 될거같아 굳이 지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더 하고 있죠? 아무리 봐도 니들이 더 나쁜 애들 같은데 오로방 왔어 자 이거까지 남들한테 줘버리면 너 안타깝지? 왔어 왔어 변신 눌러줘야되나 본데? 우사신나를 지금 상황에서 못쓰나 본데? 싱크론 올리려면 전투를 좀 더 해야되나? 싱크론은 어떻게 올리는거지? 기럭만 올린다고 들은게 아닌거 같은데 기럭만 올린다고 들은게 아닌거 같은데 나중파워 야 야무 내가 저기 신경쓰는거 자체가 무시하는거지 무시하는거지 아무로 진짜 혼자서 저기 다 쓸어버리고 있어요 왼쪽은 아무도 안갔거든 끔찍같아 끔찍해 끔찍해 하는거 보소 암물 하고 다니는거 봐라 와 많이는 좀 많이 높은데? 아이투 싸워? 빔 라이플밖에 또 안남았어 그새 다쓰고 근데 그 빔 라이플 가지고 데미지가 저리나온다고? 어차피 몇병기야 뭐 하나하나 피하면서 때리는 뭔가 아웃복스 같은 느낌이죠 퍼펙트 캐논까지 써야돼? 불쌍하게 발칸포 발칸포? 야 발칸포에다 너 격추당하는거 아니지 너 야 발칸이 6천나온다고? 건담 발칸이? 흠 흠 저 원래 공격력 무기 아니지않나? 흠 네 전화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야 너 거기 아니야 야 야 거기 더 무서운 사람이야 야 야 거기 더 무서운 사람이야 아 아 이래서 인공지능은 흠 너의 공격력이야 마르미에다 흠 흠 이런 싸움을 하는 경우에 생각해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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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경을 못갔겠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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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군들었잖아 지금 흠 하하 아니 뭐 뒤쪽을어가고 됐건 아니였서 ь 흠 그 야 여기 몇 명이 갈라 붙어있는데 방격이 없어요 방어 공격만 됐으면 아 이 나쁜것들 나에게 무역감을, 무역감이 없어요 어 정이 좋아하는데? 마이트가니 나설 짠가? 나의 붉어럴 저정도로 맞으면 부서져야하는거 아니야? 나 필드 터졌다고 하지마 쎄게 쎄네 그래 그 정도 해야지 그래야 부수는 맛이 있지 아직 3탄이에요 뭐하니 너 늘 일 안하고 아직 멀었나 싱크로는 아직 80%인데 싱크로는 얘는 또 에이스 보너스가 왜 없지 내가 언제 안 따라줬지 에이스 보너스가 싱크로를 두 배인가 그랬을 텐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악마가 끼어놔야 되는데 왔죠? 이래갖고는 안 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행동 회복 넣어주고 이 정도만? 오케이 긴급 회피 넣어주고 이미 변신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90% 이사시나를 어떻게 변신하는 거지? 일단 다음 되어봐야 하는 건가? 뭐가 복잡한가봐 칸테네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봐요 일단 정의를 좋아하는 제안은 사장 공격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5포인트가 있죠? 행동 회복 넣어주고 그전에 할 게 있지 악성까지 있어? 그럼 스매시 있어 핀판델 어차피 다 핀판델님 끝나놔 멀텍션 핀판델님 이번 앨범 나왔나요? 다시 핀판델님 아아 모자라는데? 일단 쓰지 말죠 전함이라 가능하겠어? 인형이라고 부르는 맛이네 인형이라고 부르는 맛이네 15,000이라 15,000이라? 애매한데? 질러줘 질러줘 모션만 본 와 아아 제로라는 기능의 선술 아아 아아 흐흐흐흐흐흐 그런가요? 오오 야 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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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사 워로방으래요 막아봐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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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씨 아아 으이 이씨 아으 아아 저 원홍하고 나갔어? 하천 팔백짜리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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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갈 때까지 가버리는 사람들 겟타빔 밖에 없나? 놔두죠 그렇게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빔판내가고 오호 이쪽은 이걸로 마무리 해주겠어요 만 정도 깎고 싶겠지? 본인데? 견단료도 먹고 살아야지 다 때려 부사 다 때려 부사 멀티 액션 주인공이 그동안 넘어와 티가 안났어 자 멀티 액션 한 번 더 이마? 너무 센데? 멀티 액션 날렸어 이 코는 좀 애매하지 않나 지금? 할 수 있을까? 실천이면 못 깎을 피는 아닌데? 정면 컷 정면 컷인요? 네 뭐 저는 뭐 정면 측면 이런걸 신경 안쓰고요 제발 전부 좀 버텨으면 좋겠어요 뭘 이제 와서 리얼함을 따져 뭘 이제 와서 리얼함을 따져 혼이냐 사랑이냐 혼이냐 사랑이냐 혼이지 혼이지 터롱 어차피 결혈까지 터진 상황 만얼마가 무신... 설마 안될까? 스페셜보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는 얼마나 영원을 잃은 것 같아 승리가 없을 것 같아 승리가 없을 것 같아 승리가 없을 것 같아 테론진은 레드신슨이었어 마무리 치우러 가야 돼? 분리에 걸었어요 람따 스트라이크로 간다 신경 안쓰기 이틀은 무신하고 아우 이리와 승리는 없음 승리는 없음 승리는 없음 승리는 없음 승리는 없음 승리는 없음 너무 안 피웠던 것 같아 그럴 수가 어쩔 수가 없는 게 마이 사명자가 너무 세잖아 거기에 리액은 우주 계속 있고 자 다른 애들 불쌍하게 자 하나 남았지? 하나 남았어요 몇 턴 안에? 오케이 격추만 하면 돼요 도망도 안 간다고도? 좋은 애네 자 인사 하나 살짝 합시다 인사 하나 달자 뭐 할 거 있어? 인사는 하는 거지 그냥 지금 저력도 안 쳐줬을 텐데 가두도 터졌겠지? 앞길 열 열 열고 아 역시 3만 8척 갖고 시작하죠 2만 4천나만데 가십시오 가십시오 아마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분석 사장님 사장님 아 응원이 없어 근데 이건 안 될 건데 뭐 4백 투게도 한 번 1만 7천나마도 1만 7천나마도 왜 안 쏘지는 거지? 왜 안 쏘지는 거지? 왜 안 나가는 거지? 악성은 없고 에이스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에이스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유사신하라는 게 일단 인사만 하고 일단 인사만 하고 오 5턴이네인가? 한턴 봐주지 내가 우리 신지를 먹여주기 위해서 오 오 100% 뜨는데? 아마 이젠 뜰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떠? 톱톱 스킬 저력이 발동하면 어떡해 아 아 되도형으로 도세요 할 수 없구만 안 되는 건 뭐 어떡해 기대 걸어주고 손 걸고요 검강 감흥 희망까지 걸고 먹자 먹자 냠냠 신지 신지 캄 예 예 예 예 예 예 이빨 예 예 그럼 뭐야 겹수 당했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대기 그런 관련 많지 않나요? 에반게리오는 그 정도의...아 그래요? 이러고 그냥 가는거야? 어? 야마토가 야마토는 어떻게 하려고 어? 얘가 죽었다고 안했어? 그래요? 한팔여 일주일 동안? 으흠 얘가 어떻게 알지? 폭발한거? 으흠 트리플캔이 못 쏘세요 어? 얘가 그럼 주동자였네 으흠 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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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쏴버렸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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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하는 물체? 응? 가라앉는거 아니었어? 으흠 진짜? 일방타진 가나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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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결국 맛있는거 얘네들 다 먹구나 결국 예 얘네들이 다 해먹어요 으흠 와아 몇대가 보이네 지금 배경에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구요 나름 버그인가? 이제 이벤트 야 저거 저것도 넣어줘? 흠 다른 데나 쏬대요 에!? 야 본지라 쏜거야!? 흠흠 흠 어어 히트어웨이 와 저거 저걸 전부좋아? 흠 흠 저게 더 무서운거 아녜요? 이제 온건가? 작전 성공이래요 표정이 바뀌었어 마신격돌2 뭐를 시키는게 나한테 하이포리로도 판다 잠깐만요 일단 그전에 신지군 신지군 너도 에이스야 이제 팩토리 네 화씨 밀려있죠 지금 엄청 밀려있죠 사랑임 그..그건 신지 내가 아이스라니 유라떼 98 혜란이 remember 회ерт 누구한테 가게 이게 흥 또 도망가고 에이스 된 애들이 다 저러지? 축하 잘 모른대요 쟤가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보이네 얘들도 아는 게 아니었어? 와 저러도 가버린다 예 아무로도 있고요 파이프 리로더 이걸 누구한테 달아주지? 일단 삽시다 아 이 다음 또 붕괴야? 아 참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